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삼모하시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복대나루 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배경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산 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오늘 귀신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이 장면은 산 아래에서 나타나시는 기적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신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에 얼굴과 피부에 광채가 나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에는 현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을 받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론은 그 사건을 주도하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서로 변론했다 말다툼하고 있는 이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정말 교회에 오면 세상 걱정이 있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문 밖을 또 벗어나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의식주와 씨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늘나라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본질의 삶을 살라입니다 본질의 삶을 살라 오늘 2절을 보시면 엿새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처럼 구체적인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의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며 또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내용만큼이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본문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때로는 믿지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냥 뭐 변화되셨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일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겠지 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베드로는 만류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그토록 따라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초월적인 힘을 보여주셔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만류하고 베드로가 만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실망한 제자들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이 있었는데 거기에 실망하니까 그 실망한 제자들을 이끌고 오늘 말씀 변화산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할 일들을 보여주시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먹으라 체험적 신앙을 가지라 위로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17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엎드리자 직접 예수님께서 저들을 일으키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도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지 그래서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제자들을 직접 예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러는 장면들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사건은 부활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할 때에만 예수님의 이 변화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와 엘리아가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났듯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마가는 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마태처럼 친절하게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도 담겨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망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초월적 경험, 궁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심은 마가복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건대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사시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이게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도 사람은 다시 죽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부활이 아니죠 즉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부활은 무엇이냐면 다른 생명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리도저서 1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진정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이름들의 삶에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시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제목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하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들리게 됩니다 그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에 동일하게 울렸던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이 음성과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이 이제 변화산에서 다시 들려졌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례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의미하죠 그런데 변화산 사건에서 또다시 같은 음성이 들려졌다라는 것 이것 또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와 베드로와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깨어나 모세와 엘리아를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별세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떠나 작별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헬라우러는 엑소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세가 출애급할 때에 애급을 나올 때에 그 탈출의 의미로 사용했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이 세상을 탈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직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애급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40년 광약길을 떠나 가난으로 입성하였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탈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늘길로 입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별세 신학을 말씀하신 이중표 목사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별세는 죽은 후에 다른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나라 별세한 사람들이 살고 별세한 사람들이 체험하는 천국이지만 죽은 후에 가는 환상적인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 안에서 그리스와 함께 산자만이 누리는 은혜의 세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목적은 그들을 세상과 별세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들은 자신이 죽고 예수로 사는 별세를 하게 되어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만족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된다 이것이 바로 별세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길 목회자도 성도도 세상과 별세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으나 이 세상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은 목사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구문 시켰으나 가난에 인도하지 못한 것처럼 교인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러나 별세로 살게 하는 데는 실패해서 교인들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승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테나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을 누가복음은 이야기할까요? 누가의 다양한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죠 비교적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 고아, 과부 즉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실 때의 모습이 변화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누가가 봤을 때의 기도할 때의 이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차트를 기록하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 바로 별세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과 달리 핏박에 대한 내용, 박해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교적 시대가 안정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록 장소가 수리아 안디옥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교회는 최초로 그리스인이라고 불려진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었던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즉 비교적 안정적인 곳에서, 핏박이 사라진 곳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자면 비교적 안정적인 이곳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비교적 건강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시는 저하른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추구합니다 마지막은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영적으로 싸움을 하라입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영적으로 싸움을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고 지내는 것이 있습니다 즉 영적 실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되어 있지만 이것을 모른 채 때로는 모르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문제로만 그리고 저 사람의 실수로만 그렇게 치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산에서 내려오니까 14절 보시면 산 아래 있던 제자들이 큰 무리와 함께 둘러싸이고 서기관들과 함께 말싸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들어봤더니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고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실체에 대해서 마가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마테는 간질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병명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상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금 9장 39절에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흘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답게 간질병의 증상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보금서는 정확한 병명을 제시하는 것과 달리 누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어떠한 병이다라는 것보다는 어떠한 증상에 대한 것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보금은 귀신 내쫓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보금의 첫 번째 기적은 마가보금 1장 21절에 나오듯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마가보금을 보시면 마가보금의 첫 기적은 가르치고 고치고 치유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 마태에게 첫 기적은 병자를 치유하는 내용으로 마가보금 4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금의 첫 번째 기적은 또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는 것 마가와 똑같은 것이었죠 실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들의 대응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첫 기적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실체를 귀신으로 본 것이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처방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귀신을 꾸짖고 기도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마가의 시선에는 제자들부터 문제였습니다 산 아래에 남아 있었던 제자들 산 위에 올라간 제자들에게 시기심과 질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경험에만 매달려 기도에 게을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 아래에 남겨졌어 왜 우리는 산 아래에 남겨졌어 위에 있는 자들과 뭐가 달라 이런 분노가 가득했죠 그들이 말다툼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마가는 그 아버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21절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즉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 모두 영적 자매 취해서 문제는 모르고 상황을 모두가 다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희귀심과 질투심에만 살아왔던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귀에 헌금을 작정하고 헌금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권사님이 더 많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 부부는 마음속에 이 권사님보다 더 많이 헌금 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고 보니까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헌금 중에 얼마를 좀 빼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남편이 죽고 곧이어 아내도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이죠 이들의 헌금 내용에 있어서 앞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그 헌금을 더 많이 내었던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즉 문제는 헌금의 출발이 순수한 마음이 아닌 시기심과 욕심이었고 이것이 자라서 하나님을 속이며 사명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면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켜내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다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믿음 지켜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 아래에서 산 위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여기에서 위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탐대하게 살며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고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곤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며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1천분제로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며 최대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주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